1. 물꼴과 물꼬임 사진상으로는 잘 느껴지지 않으나 실제로 확인했을 때 운동장 가운데 부분이 주변보다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으로 물길이 곳곳에 생겨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작업할 운동장은 배수로가 전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세면만 설치되어 있다 보니 구조상 배수로 없는 부근은 물꼴과 물꼬임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운동장 한쪽에는 나무 근처에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굵은 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운동장 입구 반대쪽에 학교 기숙사가 위치해 있는데요. 주말에 기숙사 방문을 위해 학부모 차량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진입할 수밖에 없어 입구 근처가 심하게 패여있는 상태입니다. 운동장 모서리에는 씨름장이 있었고 나무 앞쪽 운동기구는 치워진 상태였습니다. 운동기구 밑에 깔려있던 돌들은 걷어내는 중이었습니다. 씨름장은 철거를 원하셔서 둘러있던 타이어를 제거해둔 상태였고 나무 앞쪽은 운동기구 주변에 깔린 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표면이 깊게 파여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동장 물길 작업 전날 비가 내려 운동장에 수분감이 있습니다. 비가 내린 후여서 그런지 운동장 물길이 더 선명하게 확인되네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사방으로 물길이 나있습니다. 나무 앞쪽은 생각보다 깊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운동장 레벨에 맞춰 주변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구조상 배수로가 없는 기숙사 앞쪽은 물꼬임이 남아있는데요. 이 부분은 운동장 평탄 작업 이후에도 구조상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컨디션입니다. 주변에 타이어를 제거해둔 씨름장입니다. 씨름장에 사용되었던 모래는 운동장에 넓게 펼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모래가 오랜 시간 쌓여있던 곳이다 보니 평탄 작업 이후에 단단하게 자리잡기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장 평탄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모터그레이더로 높이 솟은 가운데 부분부터 정리해줍니다. 일반적인 학교 운동장은 운동장 조성 시 배수를 위해 가운데를 살짝 볼록하게 시공하는데요. 살짝이 아닌 과하게 레벨을 잡아놓으면 사방으로 흘러가는 물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물길이나 물고임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전체적인 밸런스에 맞춰 레벨을 잡아 운동장 평탄 작업을 하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모터그레이더로 운동장 평탄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대형 평탄불을 이용해 표면 정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은 원을 그리며 원심력을 이용해 표토 3에서 5cm를 힘있게 긁어줍니다. 운동장 표토에 많은 양의 잔돌들이 숨어 있었네요. 불필요한 잔돌은 부상 방지를 위해 깔끔하게 제거합니다. 깔끔히 정리된 표면에 준비한 마사토를 하차하는데요. 운동장 복토 작업에서는 잔돌 없이 선별된 깔끔한 마사토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질 좋은 선별 마사토를 정리된 표면 위에 일정하게 펼쳐주는데요. 특히 나무 근처는 표면이 더 패여있었기에 레벨을 수시로 확인하며 마사토를 깔아줍니다. 모터그레이더를 이용해 운동장의 마사토를 일정하게 복토하고 동시에 대형 평탄부로 표면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첫째 날 운동장 작업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높았던 가운데 부분이 잘 정리되었고 질 좋은 마사토를 보충하여 운동장 본연의 탄성과 컨디션을 회복하는 중이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둘째 날 작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